소리내어 읽으면 인생이 풀리는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화건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따라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고난과 도전의 직면에도 강하게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창조적인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긍정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적극적으로 도전에 맞서며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심과 존중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한다. 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단단한 인내심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다. 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한다. 나는 더 나은 내 일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다.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며 내 미래는 밝고 성공적이다. 온 삶을 받는다. 아 준비했다. 감사합니다.